안녕하세요. 전 그레이시에요. 오늘은 이 뒤죽박죽 섞여있는 퍼즈 같은 거 이런 거 맞출 건데요. 근데 이게 맞춰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못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고 또 여기 블럭이에요. 이렇게 생긴 건데요. 이거를 내분한 튜브같이 만들면 안상이에요. 네. 제가 우선 이거부터 해볼게요. 너무 뒤죽박죽 섞여있어요. 네. 우선 전 이걸 사용해볼게요. 너기 왼쪽에다가 하고 이거. 너기 있는데 이거. 저는 이걸 너기다가 놔둘래요. 네. 이거는 이렇게. 이렇게. 어 이거 안 되겠어요. 이렇게. 안 되겠다. 또 바꾸네요. 이게 뭔가 없어진 걸 수도 있어가지고요. 네. 여기 이렇게 맞췄고. 여기 우자. 맞췄고. 저도 잘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요. 누구한테 받은 거라서 어떻게 원래 돼 있는지도 몰라요. 그래서 안 되겠어요. 이거 빨간 걸 빼야되나요? 여러분. 빨간 걸 빼야되나요? 여러분. 이렇게 하고. 빨간 거. 빨간 거. 이거 빼야될 것 같은데. 이거. 이렇게. 이렇게. 돌려. 볼게요. 으. 으. 다. 끊긴. 제가. 이렇게. 하나씩. 보여줄게요 어떻게 맞추나 근데 이게 안 끝날 것 같네요 너무 어려워요 나도 잘 못 맞췄어요 이거를 이거를 위 옆 부분에다가 딱 맞추고 여기 아닌가 여기인가 잘 모르겠어요 어떡해요 오늘 마친 데까지만 하자요 여러분 네 이렇게 맞췄어요 다음 거 해보자 이거를 이거를 맞추면 돼요 네모 네 이렇게 있죠 다 부서졌어요 너무 진짜 너무 저도 몰립니다 딱 한번 맞춰봤어요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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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몰라요 우선 이거를 여기 맨 바닥에 넣을게요 여기다가 넣은 다음에 여기 한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콩콩 한 개짜리 안 넣었나 안 넣었나 음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맞춰야 되는거지 네 이렇게 오늘 맞춰볼게요 골 jou 방만 같죠 어헣 네 여기 저는 여기 여기 이렇게 볼래요 저 신대 같죠 이제 네 이제 여기다가 여기 여기 이쪽이 날라 우선 전 이쪽에다 놔둘게요 네 네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놔줬어요 근데 여기 뒤에 빈 자르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처음부터 따라라라 네 네 됐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잘 묻히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떡해 이게 아닌가봐요 여러분 이거 내가 딱 세워 놓을 거예요 저는 난 널 안 봐준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너기 까만 거 네 이렇게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우선 너기를 누가 주워줄까 잠깐만요 주워주세요 고마워 이렇게 어떻게 된걸까요 어떻게 된걸까요 어떻게 된걸까요 으음 오 됐다 다시 맞췄어요 좀 미래서 보여줄게요 고마웠죠 네 다시 또 네 저기 여기 여기 이거 어디 쓸모가 있나 밑에다 써야되죠 이거 여러분 이걸 써볼게요 안 된다 여러분 다시 해야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다시 해볼게요 노란색 밑에다가 빨간색 박스조 안에다가 할 수는 있겠죠 설명 같은게 좀 어려움이 되니까 네 우선 여기 이렇게 벽같이 쌓고 저는 그러고 싶어요 우선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뒷뜨고 안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안되는데 네 우선 여기 바닥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육대가 있는거 같죠 그 주말 앞에가 더 귀엽답니다 아 됐어 네 됐다 홋감은거 홋감은 남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세모가 메모가 진짜 다 안되네요 너무 힘들어요 아 이렇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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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포기해야 될 느낌도 좋네요 으 으 제가 이따 보여 드릴게요 다 완성하고 왜냐면 지금 너무 어려워요 이거 여기 으 뭐랄까 에 으 네 으 으 으 여러분 너무 아쉬워요 왠지 실패한 것 같아요 바닥에다가 넣고 해도 얘 제가 열심히 맞추고 있어요 지금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어떡해요 아 안 들어가요 계속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그래도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어렵네요 이게 생각보다 그래도 쉽 줄 알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됐나? 안 될 것 같은데? 이것도 안되면 뭐 영상으로 해봐야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정도만 하고 네 이제 끝일 것 같아요 네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거를 가지고 올게요 그럼 안녕